자 이번에 추천드리는 종목 84탄입니다. 자 83탄이요. 뭐 한 10개만 더 하면 이제 100탄이 곧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.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인데요. 자 이 종목의 추천가는 500만원이구요. 자 그리고 돈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무료 추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맨 마지막에 동영상으로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사회한원금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맨 마지막에 동영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 것이구요. 자 이것저것 귀찮다. 나는 그냥 내 돈같고 편안하게 무료 추천같은거 필요없이 받겠다. 그러신 분은 현금으로 그냥 매입하셔도 됩니다.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요.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다른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6년 연속 영업이익의 흑자지속이구요.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요. 8천원입니다. 8천원. 자 잠재자산이 8천원인데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구요. 그리고 영업이익이 꾸준히 흑자지속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는요. 자 해외선물 수익률입니다. 자 미국 나스닥, S&P, 국제유가의 배팅을 하면서 자 월가 애들의 포지션을 모르면 절대 이 수익률이 날 수 없습니다. 자 잠시 후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 83단을 공개를 하듯이요. 자 이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.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뀔이라 저를 따랐던 분들의 수익률이 얼마만큼 대박이 터졌는가. 자 이런 종목이 대박이다. 붉은태양이 추천했던 그리고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추천드리고 제가 실전으로 투자했던 종목의 투자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그마치 240개 종목인데요.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듯이 자 2016년도에 제가 이 종목을 240개 종목을 추천했습니다. 자 그리고요. 이 수익률이 지금 이렇게 대박이 터지는건데요. 2016년도 6월 1일에서부터 240개 종목의 수익률입니다.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같이 추천하고 같이 수익이 났었던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대공황이 오는가.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자 인생이 바뀌리라. 자 제가 대박 종목을 추천드리는 메인 카페입니다. 여기에서만 추천을 드립니다. 자 그래서 대박 종목을 추천받고 싶다. 이렇게 1000% 940% 자 이렇게 수익이 나고 싶은 종목은 이런 종목을 추천받으실 분은 저를 찾아오시는데 나를 따르는 인자 인생이 바뀌리라. 예측정보 카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. 자 앞서 보셨던 파워포인트가 여기 자료가 나오죠. 2016년도 2018년도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이 수익률 자료를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. 자 2016년도에 이제 앞으로 4년 5년이 지나면 대공황이 올 텐데 그때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듯이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대공황이 오면 떼돈을 버는 겁니다.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떼돈을 버는 거예요. 자 그 근거자료 이제 대공황이 왔다. 대공황이 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믿지를 못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제가 대공황이 오면 내 이야기를 들어라. 뭔가 수익 근거자료를 만들어놔야 여러분들을 설득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4년 전부터 준비했던 이 4년 동안의 자료를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시고 제 방송 이야기를 들으시면 됩니다. 자 이제 대공황이 왔다라고 제가 왜 이야기하는가? 제2의 IMF 이건 세계 금융위기가 아니라 대공황으로 발전이 될 것 같아요. 대공황은 10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건데 이 어마어마한 위기가 저를 만나시는 분들은 엄청난 대박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. 자 제 자료를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. 자 요날입니다. 요날 자 요날이에요. 2020년도 2월 26일 날 바로 요날입니다. 자 월가이들이 똑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하네. 뭐 동영상이 다 틀리기 때문에 똑같이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. 앵무새가 따로 없네. 자 월가이들이 연일 미국 3대 지수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끌고 올라가다가 요날 주식 현물을 전부 다 내다 팔아먹고 요날 파생상품으로 하락장에 엄청나게 배팅을 한 날이 바로 요날입니다. 제가 이제 이후로 이제 미국 다우지수 3대지수 종합주가 그리고 국제 유가에 배팅한 미국 해외선물 수익률이 있습니다. 이걸 투자를 하면서 매일 월가이들의 포지션을 제가 분석하지 않으면 절대 수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이날 엄청나게 월가이들의 포스트 이 포지션 포지션이 엄청난 변화가 오는 것을 보고 제가 카페에다가 아침장에 장식 시작하기 전에 부랴부랴 걸 수 없습니다.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.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. 자 오늘부터 코스피 대폭락이 올 것이다.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어마어마한 폭락이 왔잖아요. 자 이 어마어마한 폭락이 저는 코로나 사태가 터졌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설마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주가를 흔들 것이다. 라고 생각은 못했습니다.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월가이들이 이 고점에서 하락장의 파생산품으로 어마어마하게 포지션이 바뀌는 걸 보고 저는 아 이놈들이 금융위기를 준비하고 있구나. 자 왼쪽에 보시면 us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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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익률 나오잖아요. 매일 저는 월가이들의 포지션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곧 금융위기가 터질때가 됐다. 터질때가 됐다. 그리고서 파악한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. 여러분들이 증권방송 tv나 유튜브 최고의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아무리 동영상을 봐도 저처럼 이렇게 고점에서 정확히 금융위기를 논한 사람은 저 혼자 오로지 유일하다. 자 이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를 따른 인생이 바뀌리라 제가 아까 제 240개 종목 추천을 하듯이 저희 카페의 3년 3년의 기적이다. 이너서클 회원님들 장기 수익률 이 포스트를 보시면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. 왼쪽에 이너서클 이 클릭 여기 카테고리를 클릭을 하면요 이 수익률이 나오는데요. 자그마치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1000개가 넘는 수익률 근거자료가 여러분들 누구나 다 보실 수 있습니다. 자 이거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서 보시는데 시간 내가지고 보시는데 제가 맛보기를 몇 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입니다. 자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십시오. 자 전업투자 수익률입니다. 저랑 같이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자 그런 사람은 매일 전업투자하면서 저랑 제 방송을 들으면서 사부작 사부작 돈 벌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.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 매일 이렇게 돈을 버는 겁니다.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무료 추천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무료 추천주 이 국민기약 관성의 홍보를 위해서 하루에 포스트를 죽어라고 쓰시는 분들 그래서 그 죽어라고 쓰시는 그 정상이 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요. 제가 무료 추천주 드릴 수 있고요. 거기에다가 사유한원금까지 이 종목은 제가 500만원을 책정을 할 생각입니다. 500만원 자 이 종목의 추천금액은요. 천만원으로 잡을 것이고요. 그리고 사유한원금 500만원이 걸려져 있습니다.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2016년도서부터 이 종목을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4년 동안 이 근거자료를 만든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. 이제 대공황이 왔을 때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제가 추천했던 수익률이 얼만큼 터졌는가. 그 다음에 제가 추천했던 종목을 매수했던 회원님의 수익률이 얼마나 터졌는가. 자 이런 근거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거 아닙니까.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한 게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자료입니다.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시고요.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자 이런 대박이 나는 종목을 추천받기 위해서 회원가입하겠다. 그리고 돈 버는 비결 전업투자 이런 전문가 교육을 받아서 평생 돈 벌고 싶다. 그러신 분은 010-2173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요. 저는 전화상담은 일체하지 않습니다. 자 종목 추천 그 다음에 교육 받으실 분은 문자만 받습니다. 자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저랑 인연이 되실 분이다.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이 들면 전화 주십시오. 문자를 남기게 될 겁니다. 자 저희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분은 제가 무료 추천주 드리게 될 겁니다. 자 이제 국민기업 관성은 매달 지금도 18일날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배당고시를 보시고요. 저희 국민기업 관성의 주주로 참여하실 분은 객관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문자 메시지를 주시면 됩니다.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 이 종목 83탄의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.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7천원 가까이 되는데요. 자 이 종목이 오버슈팅이 돼가지고 만 6천원까지 급등을 했거든요. 만 6천원 자 만 6천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잠재자산 자 여기에서 잠재자산이 따블이 올랐어요. 따블이 올라간 다음에 주가가 지금 연일 급락을 하고 있는데 자 이번 급락장에 얼마까지 빠졌는가 약 6천원까지 빠졌습니다. 6천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30%가 아 죄송합니다. 50%가 지금 올라왔거든요. 50%가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들어가셔야 돼요. 그래서 이 종목은 금융위기가 오기 전까지는요. 지금도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시면서 수익 챙기셔도 됩니다. 자 금융위기가 오기 시작을 하면은요. 이 종목은 6천원을 무조건 깨고 내려갑니다. 6천원 깨고 내려가면 얼마까지 빠질 것인가 저는 이 종목의 바닥금액을요. 바닥금액을 천원봅니다. 천원 자 이번 급락장에 바닥금액이 5천원대인데 저 6천원 가까이 되는데 자 금융위기가 오면 이 종목 6천원에서 5천원 안 나갔어요. 그래서 저는 이 종목 무조건 천원봅니다. 그래서 동종목의 추첨가는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자 천프로를 잡을 것이고요. 자 거기에서 정말로 운대가 좋아서 천원 미만으로 빠져서 5백원까지 빠진다. 그러면 이 종목 저는 무조건 2천 프로 넘게 수익이 난다. 자 제 이야기대로 이런 종목이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.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약 9천원인데요. 자 이 종목을 지금 지금 워낙 종합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아직 상승 추세가 죽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을 매수해놓고 먹고 빠지고 먹고 빠시고 하시다가 제가 하방압력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때서부터 다 팔아먹고 딱 한주만 남겨놓으십시오. 그렇게 해서 제 이야기대로 현재가가 9천원인데 이 종목이 만원까지 떨어지는지 아 저 9천원인데 천원까지 떨어지는지 눈으로 확인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매일 복권 맞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. 왜 현재가가 지금 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 종목을 천원까지 빠진다라고 제가 미리 예측을 해드렸잖아요. 그렇게 해서 천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내 잠재자산 만 찾아 먹어도 무조건 천 프로고 천원 미만으로 빠지면 이건 무조건 2000%의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대박 종목이다. 5년 연속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이고 대주주 물량이 아주 좋고요. 그리고 사내 현금 흐름이 빵빵한 이 종목으로 인해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.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.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는데요.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무작정 전화하지 마십시오. 저는 전화연락 안받습니다. 무료 추천주 받으실 분 국민기업 관성을 이용하시고요. 나는 포스트 쓸 시간이 없다. 그러신 분은 대박 주식 시리즈만 추천하는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. 이 카페에 오셔서 현금 내고 나는 그냥 추천받겠다.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.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.